스포일러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 길이가 1분도 되지 않는다면 그건 첫 육성으로 스펙터를 먹었다는 뜻이구요 자 일단은 가짜 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어 라바 떴고 아우 드디어 떴다 자 첫 육성 바로 그냥 어 확인을 자 10번째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보도록 자 여러분 영상 길이가 좀 길어졌네요 아우 저 그지같은거 모아놓은거 벌써 다 썼는데 이거 진짜 여기서 안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어 근데 어 4성 어 제발 나와라 어 5성 어 어 히 어 어 어 어 어 어 아직 아이린을 못 뽑았는데 이거 돌리는게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컨텐츠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 이거 다 컨텐츠를 위해서고 여기서 육 흠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자아 들어가 봅시다 하아 자 에 자 원활한 노티 수급을 위해서 남캐빵 주계정에도 군무 5 혹시된 자리 돌려 저 아아 두개라고 stadium 도대체 어 씨 grams 광주만 아니었으면 이게 말이 되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